한글자막 by 한효정 옛날에 어느 노인 한 분이 시골 노인 한 분이 서울에 사는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만에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어찌나 변했던지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마치 이런 모습은요 오랜만에 미국에 아들이나 딸 집에 와서 아침에 나는 꼭 산보를 나가야 돼 해서 딱 문 밖에 나왔는데 집에 막상 올라니까 이 집이 딸 집 같고 저 집이 딸 집 같고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지나가도 한 친절한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요 딸의 집을 찾는데 아 도대체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고 이 자신의 그런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도요 아니 딸의 그 주소도 모른다고 그러고 뭐 어디 지역에도 모른다고 하자 이 노인의 말에 너무나도 난처해서 아니 혹시 딸님 집이 좀 다른 집보다 아주 특별한 특징 같은 거 다른 점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노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물을 탁 치면서 이제 됐다라는 그 표정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있었지 있었고 말고 아 내가 그때 잘 보고 잘 기억하길 정말 잘했어 이보게 우리 딸 집에는 그 담장인데 그 담장 위에 누런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 그 집이 우리 딸 집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노인은요 당시에 보았던 그 보이는 것이 영원하리라는 그 생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고양이가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딸 집이다 라고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그 비본질적인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구원,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바로 1세기 초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던 그런 성도 그리스오니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의론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냐, 율법이냐, 또 믿음이냐, 율법이냐라는 그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믿음의 모습인지 또 믿음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이신드기의 그 진리의 복음을 복음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약성경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과 그리스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의에 그 사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 아래 머물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그 그룹과 정반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믿음에 속하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로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일지라도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음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본문 10절의 말씀만 보고 아니 혹시 이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요 갈라디에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은 제인들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믿음으로 마니매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울은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그 목적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바로 구원을 얻는 길로 삼았다라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의로운 행위, 선한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남을 돕고 남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은 소식들을 뉴스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선한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바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선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한례를 주장하면서 성조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바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사람에게 있어서 의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즉 이 저주의 구속 아래 거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에 인용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이크 고별 성교 중에 그 한 부분인 이 2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그 저주에 대한 그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고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곳에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해요 이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글씨를 쓰기 위해서예요 물론 모세는 날카로운 걸로 조각을 해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 바위에 새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하얀 석회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는데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했던 어떤 그런 재단, 철기, 공구 같은 걸로 이 돌을 말끔하게 다듬어서 그 돌을 만들어서 재단을 쌓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돌을 사용하여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인 세상의 어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행위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투박할지라도,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대로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여서 해마다 암송하게 된 저주에 관한 12가지의 그 말씀들을 바로 오늘 신명기 27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각 말씀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백성들 하여금 어떤 대답을 얻게 하십니까? 바로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볼까요? 27장 15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서는 부모를 경월히 여기는 자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라는 건 땅의 그 경계선을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꿔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18절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에서는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에서는 개모와 동침하는 자 21절에서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에서는 자신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23절에서는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에서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에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등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6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복수형으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26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음행, 도둑직, 강도직 그런 아주 흉악한 이런 금지사항들에 의한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랑을 행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또 구제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것 같이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이것을 무시하여서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완벽함을 요구해요 100% 완벽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요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히 해야 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첫 개명조차도 사람들은요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바로 모두가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러한 율법과 저제에 대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알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인간의 선행과 의의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임을 깨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만이 우리에게 의의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근거로 삼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과 1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그렇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음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 우리가 판에다가 멋있게 탁탁탁 쓰면 그게 좀 폼이 나고 좀 있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의 도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모든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들어있다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뭐 일흔번에 일곱번에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이웃집순이 뭐 우리 엄마 뭐 갈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 노래가 마음에 온다니까요 화가 나요 저는 저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 가족을 건드리는 건 도저히 참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자연스럽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율법의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결국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바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부모님이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정하지 않는 그 아들이 있다면 그 마을의 그 성읍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이 아들의 패역함을 다 낱낱이 고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 부모들에 들려주는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얘는 패역한 아들이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라는 그 판단이 있으면 결론으로 판단으로 판결을 어떻게 내요 모든 그 성배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들어서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실체는요 그냥 뭐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이 패역함이 그 도시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은 이런 죄를 짓고 죽은 자는 나무에 걸리는데 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전반부에 나눴던 이 저주를 받게 될 죄를 지을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요 이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개념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조차도요 잘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 친구 만난다 사업이다 뭐 무슨 일 있다 약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을 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일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아 오늘 내가 경제적인 이유 좀 안 좋고 내가 조금 뭘 급하게 사야 되고 하니까 아 오늘은 이번 주는 드리지 말고 스킵하고 다음 주에 드리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전히 되고 봉사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섬겨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왜 그걸 합니까?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이 없고 지금 너 너무 어리고 너무 배움이 없고 훈련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가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게 뭔지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애 있을 때 우리 김도십사님, 우리 김수용 집사님 연애 있을 때 너무나 좋아서 군대까지 찾아가서 보고 싶었죠 직장, 월차 내고 부모님 뭐 허락받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도십사님을 뵙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던 거 왜냐?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은 어때요? 나는 나의 것을 털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가 3D 되면 많은 것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의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자신의 의의를 주장해도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죄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나 바보는요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걔네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믿음의 의인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목적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이 바로 구원과 그 구원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의미하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 잡히시 전에 어때요?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령의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보정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스 1장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자신의 결단력이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율법이 말하는 것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그 법적인 지위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그 이상의 변해가 우리들의 모든 상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더 높여지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사람을 붙들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근원의 신은 바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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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